10편 제43편 하나님이여 나를 판단하시되 경건치 아니한 나라에 향하여 내 송사를 변호하시며 간사하고 불이한 자에게서 나를 건지소서. 주는 나의 힘이 되신 하나님이시연을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내가 어찌하여 원수의 압재로 인하여 슬프게 다니나이까. 주의 빛과 주의 진리를 보내어 나를 인도하사 주의 성산과장막에 이르게 하소서. 그런즉 내가 하나님의 단에 나아가 나의 극락에 하나님께 이르리이다. 하나님이여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수금으로 주를 찬양하리이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낭망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하여 하는고 너는 하나님을 바라라 나는 내 얼굴을 도우시는 내 하나님을 오히려 찬송하리로다.